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일제하에서의 강제징용자 개인 보상 문제는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것이지만 현재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또 다른 중요한 그런 사건이 진행 중입니다 그것은 바로 위안부 문제입니다 일본 정부를 직접 상대로 해서 한 소송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이번 충격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한일관계를 파탄상태로 몰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 문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 어떤 것인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11명과 사망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2016년에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심리가 사실상 진행 중입니다 일본 정부는 2015년 12월 28일 한일 위안부 합의를 통해서 이 문제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소장 정수를 거부하였습니다 이 문장이 합의문에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5부가 공시를 통해 일본 정부의 소장이 송달되었다고 판단하고 또 접수되었다고 판단하고 손해배상소송 심리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가 등장하고 난 다음에 2015년 12월 28일 전 정부인 박근혜 정부 동안 한일 양국 사이에 합의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 방식을 일방적으로 폐기해 버렸습니다 그 체결된 합의문에는 다음과 문장이 들어 있습니다 이번 발표를 통해 동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된 것임을 확인한다 또한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와 함께 앞으로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동문제에 대해서 상호 비난 비판하는 것을 자제한다 이렇게 2015년 12월 28일 날 공동합의문을 양국 외상이 참여해서 읽고 사인을 했습니다 정부가 바뀌더라도 한일 위안부 합의는 국가 간 약속이기 때문에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합의문을 일방적으로 폐기한 국가가 한국이기 때문에 앞으로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하는 위안부 소송이 진행되어 그 결과가 앞으로 어떻게 드러날지 모르겠지만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을 피할 길은 없다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일본 측은 한국을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나라라고 받아들이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위안부 소송 파괴력이 어느 정도일까? 위안부 소송은 국제법에 맞지 않는 손해배상 소송입니다 국제법은 오랫동안 관습법으로 국가 면제를 받아들여 왔습니다 이른바 국가 면제 이론은 Theory of State Immunity 혹은 국가 면제 State Immunity라는 그런 용어를 씁니다만 국가 면제 이론은 외국 정부를 상대로 하는 소송에서 자국 관할 건 행사를 면제하는 행위에 관한 이론입니다 다른 나라의 관할 건 행사를 면제하는 것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외국 국가는 다른 나라의 재판관을 권으로부터 면제된다는 겁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의 소송으로부터 면제된다는 거죠 일본 정부에 대한 소송은 한국 법은 관할이 아니다 물론 예외적인 조항도 있겠죠 그러나 원칙적으로 일본 정부에 대한 소송은 한국 법은 관할이 아니다 한국 법은이 판결할 사안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국가 면제 이론입니다 일본 외무성은 5월 달에 한국 정부에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국가 면제 원칙에 따라서 한국 법은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하는 심리를 계속 진행하지 않도록 해달라 그 이유는 국가 면제 원칙에 따라 일본 정부에 대한 소송은 각하되어야 된다 이런 의견을 한국 정부에 이미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강제징용자의 대법원 판결을 한국 정부는 민사 사건이기 때문에 개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방임을 하게 되면 일본 정부에 대한 소송은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에 전반적인 사법부의 분위기는 사법 적극주의 그런 경향을 띕니다 그러니까 인권을 중심으로 해서 더 좀 더 공세적인 그런 판결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법부가 판결 결과를 어떻게 낼지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국제법의 원칙에서 미뤄보면 한국 정부가 위안부 소송 사건을 방치하는 것은 옳은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은 세 번째입니다 국제법상 다른 나라 사례들은 어떤 건가 흥미로운 사례가 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가 국가 면제 사건을 판결한 내용입니다 독일과 이탈리아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이탈리아 대법원은 2차 세계대전 중에 이탈리아에서 독일인이 범한 불법행위 즉 이탈리아인들을 강제 노역을 시켰습니다 그 노역 당한 사람이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이탈리아 대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고 생각해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국제사법재판소는 독일 정부에 대해서 이탈리아 법원이 관할권을 갖는 것은 사법관할권을 갖는 것은 국제적 의무에 위반된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2012년 또시 2월 3일 날 내리졌고 국가 면제의 원칙이 적용된 사례에 속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눈여겨볼 사례인데요 필리핀 위안부 사건에 대한 필리핀 대법원 판결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아주 흥미롭습니다 필리핀의 인권단체인 말라야 로라스는 필리핀 외무장관과 법무장관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겁니다 필리핀 위안부 피해자를 위해 국제적인 차원에서 외교적 보호권을 발동해달라 다시 이야기하면 필리핀 정부와 나서서 필리핀 위안부 문제를 좀 더 공론화하고 피해 보상을 받도록 그렇게 노력해달라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필리핀 대법원은 필리핀 외무부의 의견을 존중해서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립니다 1995년 또 정부 돈은 아니지만 민간기금을 출연하여 아시아 여성기금을 통해 배상의무를 이행하였다는 그런 피고 측의 주장을 수용합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외안부 문제와 같은 외교 문제는 정치적인 정무부서에 처리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행정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거죠 그럼 여러분 세 번째 외안부 소송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겠느냐 이 사건은 민간기업을 상대로 한 그런 소송 사건과 차원이 다릅니다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이기 때문에 만일 그것이 기대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면 한일관계를 거의 파탄으로 몰아 넣을 수 있을 정도로 매 같은급 그런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이미 2015년 12월 8일 날 한일 외안부 협정을 통해서 사과를 했고 또 한일 외안부 문제의 해결을 하기 위해서 민간기금도 아니고 정부기금으로 10억 원을 출원했습니다 따라서 화해치유재단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노력을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국제법의 국가 면제의 원칙에 따르더라도 한국재판부가 소송을 기각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겠냐 그런 색으로 생각을 합니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교수로 있는 주지열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본의 재판관을 건 면제의 원칙을 부정하는 배상 판결이 나오면 한일관계는 더 경식될 것이라고 진단합니다 설령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한국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을 떠안을 것임을 일본에 이렇게 알려주는 것만 하더라도 한일관에 더 이상 불필요한 알력이라든지 갈등을 피할 수 있는 그런 보호조치에 해당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법리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하게 되면 이번에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그런 배경 지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감정이라든지 민족주의 같은 데 흔들리지 않고 좀 올바르고 반듯하고 정확한 그런 판단을 내려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TV의 공병호TV